갑니다 우와 우와 김밥 우와 자 오늘은 광고 영상입니다 바로 슈바인 슈바인 학생 핑크 테이블에서 나온 제품이구요 겉바속초 그리고 돼지다리 700g짜리 에어프라이기에 간편조리하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돼지다리 진공포장도 있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도에서 50분 50분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잘 익었습니다 와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아주 좋네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 슈바인 학생이구요 독일식 족발이죠 오늘 먹어볼 음식은 슈바인 학생이구요 독일식 족발이죠 180도에 50분간 구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고 중간에서 소스 요런 느낌의 소스입니다 바베큐 매콤한 소스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워 쓸 때부터 느껴집니다 겉에 빠삭하고 안에는 그냥 슥 들어가죠 부드럽게 이거 보세요 우와 김밥 고기 단면 보세요 겉이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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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바삭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진짜 고기 단무지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홀그레인 홀그레인모스타드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고기 단무지 여기다 홀그레인모스타드 이렇게 올려서 이런식으로 그리고 다시 바베큐소스 고기 단무지 자 다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고기 단무지 슈바인 학생을 드셔보신 분이라면 맛을 아시겠지만 한국식 족발이랑은 조금 맛이 틀립니다 근데 안에 고기 부드러운거 요거는 똑같구요 겉에 요거 완전 튀김 같아요 튀김 이번에 처음에 바베큐소스에다가 고기 단무지 짠짠 요거 보세요 너무 바삭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요거 싫으신 분들은 30분에서 40분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서 음 음 술이 저절로 막 들어가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지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자 여러분 즐거운 밤입니다 고기와 소맥 아주 더더욱 즐거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통으로 한번 들고 뜯어봐야 되겠죠 하하하하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소스 안 찍고 그냥 먹어도 음 그리고 요런 부분 약간 지방층이 섞인 요런 부분 맛있잖아요 그쵸? 음 음 쫀득쫀득해 음 음 음 음 맛있어? 소스를 굳이 안 찍어도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빵에다가 먹으려고 이런게 집에 없으시면 그냥 식빵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다지듯이 조금만 쓸어놓을게요 여기다 요런 부분들 요런 요런 요런거 요런 부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에서 여기다 고기를 놓은 다음에 반을 접어서 먹을게요 고기를 넣고 고기 고기 초 요런 으음 가벼워 점점 음 하하하하 으아 하하 하하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다 와우 오! 해보세요 이거 접하기 생소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족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슈바이낙센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술안주로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간식으로도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좀 더 편하게 먹어보자